대방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릴거는 자 이 대방어를 오늘 좀 손질을 해주실 분이 계신데요 제가 이제 항상 그 저기 라면으로 해장하러 오는 조지스시라는 그 이 집의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산 대강하고요 네 국산 대강하고요 오늘 자서 바로 내린거라서 아마 신선하고 진짜 맛있어 이게 한 몇 킬로 정도 되는거죠? 지금 10킬로 주문을 했었거든요 양식이죠? 아니요 이거요 양식 아니에요 아 이건 자연산인가요? 오오 이 물 제거를 이렇게 해주고요 이 사이에도 뼈가 좀 있죠? 네 이 사이에도 뼈가 좀 있죠? 저는 등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 이 모든 과정이 한 10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려면 한 한 시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이렇게 기름이 저저저저한 게 오 맛있겠네 진짜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그 핏기 같은 게 있는 게 이게 방어사상충인가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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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그 안에 골마라지고 누르면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요 아 짓눌려거든요 아직 그거 보니까 이건 방어사상충이 없습니다 아 아니 이 겨울방어는 사상충이 좀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여름에 많이 나오는데 마을이나 요즘에는 이 사장님이 여러분들 그 저희 라이브 방송하면은 박조지라는 이렇게 해서 10kg 방어살이 떠졌습니다 기가 막히겠네요 요거는 이제 숙성을 4시간 정도 냉으로 먹으니까 기름이 더 잘 올라가거든요 적당한 온도에서 하는 거라서 요거는 네 이 상태에서 한 4시간 정도 숙성을 한 뒤에 맛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해를 또 하는데 양이 엄청납니다 와 하.. 이 머리는 데코용으로 자 오늘 그래도 이 좋은 안주에 술을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라이브 할 때 여러분들 저 방송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먹는 숙취해서 제가 했는데 타이거 드롭이라고 이거 보통 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 확실히 아침에 갈증도 덜 나고 뭐 오르니친 히비스커스 비타민C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최근에 발 갈라진 것 때문에 한번 먹어봤는데 자 그만 올라와 발이 많이 갈라진 것도 해결되고 다음날 이거 갈증이 안 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열리 좀 해라 자 그리고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. 좀 잡사스럽게 하나 먹어볼게요. 자, 이걸 놓고. 핫도그 짜듯이. 사사사. 핫도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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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이제 뭐 초밥을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. 일식을 판매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국내산 재료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.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광복절이나 일본과의 어떤 북경의 이런 날은 가게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.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이시니까. 뭐 품목만 일식일 뿐이지 다 한국 재료로 해가지고 하는 한국인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사사. 삐후 흐후에 kaf. 하아 하으. 갠 Rose킹яття 쭈Haps. 아흑. 크흰. clw. 아흑. 싱嵵. deflect. 저 싱싱. Micheoana Homenehagi. 좋은데 또? 눈물 딱 찔끔 나오려고 하니 이게 약간 SM 성향이 있나? 어우 좋은데요? 이거는 배꼽살입니다 여러분들 배꼽살 배꼽살인데 참치 배꼽살과 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쒸쒸쒸 이 안에 막처럼 생긴 거는 쩐쩐쩐쩐하고 옆에 가장자리 쪽은 기름짐이 싹 느껴져요 살짝 기름진 부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넉넉하게 드시겠는데? 약간 그리고 참치랑 좀 참치 배꼽살 쪽이랑 조금 흡수한 것도 좀 느껴져요 보니까 저는 근데 확실히 등살을 좋아합니다 뒤침참기 저 원래 이제 고추냉이 같은 걸 좀 많이 좋아하는데 된장에 뭐 조미를 또 따로 좀 하셨나봐요 근데 야 근데 된장이 들어가니까 여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껄쩍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어 와 고소한 향이 많이 나는 이 치슨의 묵은지 이걸 또 회를 먹으면 맛있거든요 뱃살 뱃살인데요 요거 살짝 기름짐이 있는 뱃살은 치슨 묵은지랑 해가지고 이렇게 딱 소주 한 잔이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아 오늘 쒸쒸쒸 이야 기름진 거에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와 이거 완전 취향저격인데? 이게 사실 맛있는 묵은지는 뭐에다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그 묵은지 자체로 먹으려면 아무래도 양념 맛이나 이런 게 많이 강하다 보니까 회를 같이 즐기기에는 묵은지가 많이 그 회를 좀 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 불 씻어내면은 좀 고소함이랑 매콤함도 많이 줄어들고 깊은 풍미한 좀 아무래도 많이 남다보니까 약간 기름진 회에다가 진짜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와 하나 더 진짜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이 김치 전 정말 위대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같이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뉴욕 감자님이란 분이 제가 방어를 먹고 있으니까 방어만 하지 마시고 공격도 하시죠 이 정도면 거의 공개 처형 수준 아닙니까? 솔직히 말하세요 참피디 형 국회 아니에요? 이 정도 개그는 딱 참피디 형인데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아잉 자 요 배쪽살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고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된장을 위에 딱 발라서 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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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드셔보셔야 돼요 이 시즌의 방어가 굉장히 훌륭해서 그런지 이 기름짐이 너무 느끼하게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방어 이 뱃살 쪽은 적당하게 입안에서 기름짐을 돌면서 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예요 쏘아 쏘아 한 번도 강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님 우리 민족이 만든 이 김치라는 건 정말 위대합니다 이야 회가 먹어도 먹어도 줄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꼬치에 빨래 널 듯 이번엔 한 3개 정도 올릴게요 뱃살을 3개를 올리고 여기다가 이번엔 김치 터피 고추가 약간 또 심심할 수 있으니까 고추 앞에는 된장을 살짝 차발차발하고요 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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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일단 소주 부터 마시고 쏘아 쏘아 страш 또 으 으 으 으 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육고기보다 생선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아요. 육고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먹다 보면 턱이 너무 아파요. 제가 그래서 생선회나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많이 입안에 가득 머금고 씹어도 턱이 안 아프고 잘 씹히고 하아... 자 여러분들 먹어도 먹어도 줄지가 않은 이 회. 따로 좀 덜어넣어서 저희 매제나 동생 가게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이랑 드시라고 제가 덜어놓을게요. 한 잔 더 해봅시다, 여러분들. 벌써 두 병째. 사사사. 배꼽살과 김치. 자 이번에는 김에 한번 싸서. 사실 김에 싸서 먹는 게 김이 진짜 엄청나게 열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과메기도 그렇고. 김이 확실히 우리가 항상 먹다보니까 잘 모르는데 향이 진짜 많네, 김이. 방어라 한 마리 맛을 즐기기에 충분한 걸로 한번 싸 봅시다. 뱃살 두 개. 등살 하나 올리고. 청양고추 하나 올리고. 배꼽살 하나 올리고. 김치 올리고. 된장 올리고. 고추장도 조금 올리고. 이렇게 해서 좋아서. 으음... 으음... 입에 방어가 꽉 찬 느낌 금살의 담백함 백살의 기름진 꼬치의 매콤함 시즌김치의 개운함 꼬치쟁이의 코르뚝스로 매운맛 진짜 콜라보는 이런 게 콜라보가 아닌가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면 아직 많이 안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동생 가게에 주기도 했지만 게임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이 뭐 띠가 안 나네 먹은 띠가 와 자 여러분들 오늘 대방어 정말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남은 방어는 버리지 않고요 우리 식구들 가족들이랑 지인들이랑 해서 너무 맛있게 다 잘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기름지지 않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겨울 대방어 여러분들 사서 이렇게 좀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안녕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